네 안녕하십니까 추영기입니다. 오늘 이제 10장에 있는 첫 번째 내용 중에 하나의 어떤 것이냐면 수혈에 대한 내용으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 건데요. 수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등학 때 이미 공부를 하긴 했지만 우리가 어떤 식의 용어들이 있는지 먼저 아셔야지만 우리 뒤에서 이제 계속 공부할 이제 수혈의 극한이든지 여러 가지 있는 성지들을 해서 같이 한번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식의 내용들이 있는지를 같이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가 먼저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얘기하는 그 수혈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 이 수혈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얘기해서 이거의 그 용어를 좀 약간 축소시킨 것과 똑같아요. 어떤 것을 위한 용어를 축소시킨 거냐면 걔네 갖고 있는 수의 나열을 우리가 수혈이라고 얘기해요. 수혈하여. 그래서 그게 어떠한 수를 나열하고 싶은데 그걸 내 마음대로 마음대로 규칙을 잡아서 나열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1, 뭐 3, 뭐 5, 7 이런 식으로 나열해서 나타내는 꼴을 우리가 수혈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얘네들 우리가 이 하나하나, 이 숫자 이 하나하나들을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네들을 다 항이라고 얘기하고요. 항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혈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어떻게 체크하냐. 여기에 있는 첫 번째 있는 것을 첫 번째 항이라고 해서 우리가 소문자로 A1이라고 먼저 쓰게 되고 이 3이라고 하는 건 두 번째 항이어서 A2. 그럼 얘는 A3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중에서 우리가 어떤 것이 있냐. N번째 항을 AN이라고 하는데 우리를 N번째 항이라고 얘기도 하고 우리가 얘를 일명 뭐라고 하냐면 일반항이라고 얘기도 한답니다. 일반항. 일반항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걔네들 어떤 값에 N 대신에 숫자를 암호하나 집어넣었을 때 그 숫자에 관한 항을 구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일반항을 AN이라고 잡을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우리가 얘처럼 수혈은 이렇게 모든 항들을 모아가지고 집합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얘처럼 어떠한 일반항만 쓴 다음에 집합으로 표현해도 우리가 수혈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는 뜻이고 또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걔네들 AN이라고 하는 일반항을 써주신다면 얘네들이 N이 1부터 무한대까지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시작이 1이고 그 다음에 무한대까지 가는 수혈을 의미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것이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걔네들 수혈이라는 것이 B1하고 이제 B1이라고 안 돼 있고 이제 B2, B2, B3, B4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수혈이 있다고 치면 우리가 얘네들 표현하는 방식은 첫 번째 어떤 것이 있냐면 얘네들이 B2, B3, B4 이런 식으로 표시해서 나타낼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고 두 번째 얘네들이 뭐라고 쓸 수 있다. B, N이라고 표현해도 상관없다는 뜻이고 세 번째 얘네들을 B, N이라고 쓰신 다음에 어디서부터 N이 2부터 어디까지 무한대까지 가는 표현을 간다고 표현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총 세 가지의 표현을 우리가 걔네들 수혈을 나타낼 수 있는 방식들이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고 저희가 그걸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예제 첫 번째 1, 2, 3, 4번 네 가지의 예제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보고자 했더니 얘는 이제 수혈 자체를 어떻게 쓸 수 있느냐 봤더니 첫 번째가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N번째가 2의 N제곱분의 1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혈에 관한 우리가 일반항을 또 어떠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냐 AN값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2의 N제곱분의 1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고 이 수혈을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2의 N제곱분의 1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는 뜻이겠죠 네 여러분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 얘네들은 이제 두 번째 B는 3분의 2, 4분의 3, 5분의 4, 6분의 5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얘네들 또 우리가 일반항 먼저 AN을 먼저 구해보자 봤더니 분모는 1을 집어넣더니 2가 됐고 2를 집어넣더니 3이 됐고 3을 집어넣더니 4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항에다가 1만큼 차이 났다는 것도 알 수 있다는 뜻이고 분자의 분모의 차이는 분모가 하나 더 크게 되겠죠 그럼 뭐가 됩니까? 그렇죠? N 플러스 2라는 값을 우리가 일반항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고 수혈로 체크하면 또 이렇게도 표시할 수 있다는 거죠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의 값으로 표시할 수도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세 번째, 세 번째는 어떤 것이냐 첫째 항이 이제 루트 3, 두 번째는 루트 4 이렇게 돼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얘를 어떻게 표시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자 했더니 얘를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AN은 1 넣었을 때 3, 2 넣었을 때 4이기 때문에 루트에 뭐가 된다? N 플러스 2라고 표시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얘네들은 루트에 N 플러스 2라고 써주신 다음에 걔네들의 N이 어디서부터 1부터 무한대까지 가는 표시로 표현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세 번째, 세 번째 봤더니 우리가 이제 D의 값은 분자를 봤더니 1, 2, 3, 4가 있고 분모를 봤더니 1, 3, 9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네 번째 같은 경우 어떻게 쓰냐 분모의 값이 분자의 값은 1, 2, 3이니까 N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분모는 1, 3, 3의 제곱, 3의 제곱 그래서 3의 뭐가 되죠? 그렇죠 N-1 제곱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홀수번 때는 플러스고 짝수번 때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의 몇 제곱? N-1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1의 N제곱에 N-1에 3의 N-1 분의 N의 값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이 얘네들 네 번째에 있는 답을 표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얘네들은 이제 N 대신에 이제 N 대신에 몰아서서 1라 써서 무한대로 표시할 수 있다는 것도 같이 확인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저희는 이제 두 번째, 두 번째 문제는 또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 봤더니 얘네들의 일반항을 표시하는 것이 우리 목적이 된다는 뜻이에요 일반항은 총 몇 번째항? N번째항 우리가 일반항이라고 표시할 수 있다는 뜻인데 첫 번째는 얘네들의 AN값을 먼저 표시해보고자 했더니 AN값은 똑같이 어떻게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홀수번이 때는 플러스고 짝수번이 때는 마이너스 1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이너스 1의 몇 제곱 N-1제곱에 표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분모는 첫 번째 거는 5기 때문에 얘는 5의 1제곱 얘는 5의 1제곱, 25는 5의 2제곱, 125는 5의 3제곱, 625는 5의 4제곱 그다음에 5의 5제곱인 것을 알 수 있다는 뜻이겠죠 얘네들은 N번째는 이제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5의 몇 제곱, N제곱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위에는 이제 3, 4, 5, 6이기 때문에 1을 집어넣었을 때 3이 되고, 2집어넣었을 때 4가 되고 3이 됐을 때 5가 되기 위해서는 2씩 더 하겠죠? 그래서 N 플러스 2의 값을 우리가 표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걔네들 예제 2번에 대한 문제의 정답 AN값은 마이너스 1의 N-1제곱에 5의 N제곱분의 N 플러스 2의 값으로 완성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어떤 것이냐 세 번째는 이런 식의 또 수혜를 표현할 수가 또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것이 있냐 봤더니 P의 N제곱이라는 것이 N년도일 때 우리가 1월 1일에 현재 세계의 인구를 나타내는 수혈인데 아직 우리가 이 PN값이 뭐라고 되는지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어떻게 해서 쓰냐 그냥 P의 N이라고 써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값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죠 우리가 예를 들면 AN이라고 하는 것은 2를 소수점 아래 N번째 자릿수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데 저희가 2라고 하는 값을 제가 한 번 컴퓨터로 계산해 봤더니 뭐가 나오냐면 4.4.19 1.9 7.1 4.7.1 7.1 8.2.8.2 8.2.8.1에 그 다음에 8.2.8.4.5 이런 식으로 되는 숫자가 된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 나타내는 AN값은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 소수점에 있는 첫째 자리가 얘네들의 첫째 양 두 번째 양 세 번째 양 네 번째 양 다섯 번째 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얘네들의 7 쓰고 1 쓰고 8 쓰고 2 쓰고 8 쓰고 1 쓰고 8 쓰고 2 쓰고 8 쓰고 4 쓰고 5 쓰고 이런 식으로 표시하게 되면 우리가 얘네들의 수혈을 나타내는 방식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얘네들처럼 이게 규칙이 없는 수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항적으로 N항을 만들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쭉 나열해서 써주시는 게 좀 더 베스트적인 표현 방식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고 C라고 하는 피보나치 수혈은 어떤 것이냐 피보나치 수혈은 우리가 이전 거 두 개를 더해가지고 다음 것을 만드는 게 피보나치 수혈이거든요 예를 보시면 첫째 양이 1이기 때문에 첫째 양 1 두 번째 양 1 될 것이고 세 번째 양은 첫째 양과 두 번째를 합쳐한 2가 될 것이고 네 번째는 두 번째 세 번째인 3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8 그 다음에 13 그 다음에 21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가는 수혈을 만들 수 있다는 게 피보나치 수혈의 답도 완성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첫 번째 있는 예제 3번의 답도 우리가 손쉽게 이제 수혈을 만들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럼 저희는 또 이제 어떤 식의 내용을 한번 보고자 했냐면 우리가 이제 볼륨 1에서 우리가 이미 그 함수의 극항이라는 것을 공부했다고 친다면 우리가 이제 공부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러면 수혈의 극한입니다 그 수혈에 대해서 우리가 극한이기 때문에 수혈의 극한의 의미는 바로 뭐를 의미하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냐면 첫째 양이 A1이고 두 번째가 A2고 세 번째가 A3이라고 봤다고 했을 때 N번째 양이 A N에서 다 끊겨질 거예요 여기서 끊기는 게 아니고 N번째 양의 다음 번째 양은 A N 플러스 1에 그 다음은 A N 플러스 2가 돼가지고 쭉쭉쭉 가가지고 얘네들이 무한히 갔을 때 뭐가 될 건지를 뭐한다 예측하는 것을 우리가 뭐가 된다? 수혈의 극한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뭐가 될 건지 예측하는 거 근데 우리가 걔네들의 예측이 L로 가까이 간다고 했을 때 그 L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 수혈의 극한의 극한값이라고 얘기하고 얘네처럼 하나의 값을 가까이 갔을 때 우리가 뭐가 된다? 수렴한다고 얘기한다는 것도 우리 함수의 극한에서도 한번 비슷하게 공부를 해봤었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한번 얘네들을 우리가 직관적인 의미에서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고자 했더니 N이 충분히 크게 택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A N 값이 O로 L의 값에 근접하게 되게 된다면 우리는 걔네들 극한 L을 갖는다고 얘기하고 N이 무한히 보낼 때 리미트 N이 무한히 보낼 때 A N 값이 L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고 아니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A N 값이 L로 가까이 간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고 예처럼 우리가 걔네들 극한값이 존재하면 우리가 수렴한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Convergence라고 얘기하고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 발산한다, Divergence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게 수혈의 극한의 직관적인 의미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저희가 이제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 이제 수혈의 엄밀한 정의 우리가 수혈의 이제 어떤 식으로 정확한 정의를 한번 보시게 된다면 이미의 Ypsilon이 0보다 크다 이미의 어떠한 양수, 0보다 큰 양수에 대해서 대응되기에는 어떠한 N이 존재한데요 어떠한 N이 존재해서 그 N보다 큰 모든 항에 대해서 걔네들이 그 수혈에 있는 일반항과 걔네들 L과의 차이가 어디에 있다? Ypsilon 차이의 안에 있게 된다면 걔네들 두 개가 서로 어떻다? 같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거를 만족하게 되면 우리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 N 값이 L이 된다는 것도 확인하거나 아니면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 N 값이 L로 가까이 간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보시게 되면 어떻게 하냐? 얘네들은 이거를 먼저 풀게 되면 절대값 풀면 마이너스 Ypsilon이 되고 A N에다가 마이너스 L 값이 뭐가 된다? Ypsilon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L을 더하게 되면 L 마이너스 Ypsilon과 A N 값이 이제 뭐가 된다? L 플러스 Ypsilon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우리가 얘네들은 어떤 식으로 한번 의미를 파악해보고자 했냐면 이렇게 이렇게 X가 있고 여기 보시면 X벌 N이라고 쓸게요 어차피 자연수값만 써야 되니까 여기 이제 뭐 AN이라고 잡아도 할게요 AN 그러면 어떠한 수열이 있다고 했을 때 수열이 얘네들이 어떻게 보면 존재하게 될 건데 참고로 우리는 여기는 이미 L이라는 것이 있어요 L이라고 하는 선이 하나 있는데 Ypsilon이기 때문에 L보다 살짝 크거나 L보다 살짝 작은 쪽이 있게 되겠죠? 그럼 L보다 살짝 큰 이 부분에 바로 뭐가 되냐면 얘가 바로 L 플러스 Ypsilon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걔보다 좀 작은 이렇게 되는 부분이 이제 뭐가 된다면 L 마이너스 Ypsilon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러면 어떤 것이 있냐? 얘네들 어떠한 N이 N보다 큰 N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떠한 여기에 있는 N의 값에 대해서 어떠한 수열은 뭐가 되는지 상관없어요 뭐가 이렇게 찍어도 상관없긴 하지만 이 N보다 큰 모든 N에 대해서는 여기 안에 있는 모든 점들이 이렇게 가까이 가게 된대요 이렇게 그 수열이 그 N의 값에 따라서 그럼 얘네들이 이 L 안에 있는 이 값에 가까이 갔는데 그 L의 값, Ypsilon 값을 N이 무수히 보내게 되면 얘네들의 값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L에 가까이 간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N보다 큰 N에 대해서 걔네들 AN 값이 L 마이너스 Ypsilon과 L 플러스 Ypsilon 사이 가까이 가게 되면 얘네들이 나중에 L에 가까이 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을 밝힐 수 있다? 리미트에 N이 무한 들어갔을 때 N이 무한 들어갔을 때 AN 값이 이제 뭐가 된다? L이 된다고 하는 값을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수열의 극한에 뭐가 된다? 엄밀한 정의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럼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 두 번째는 이제는 무한 극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 값이 무한대로 빠질 때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 무한 극한의 정의는 어떻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지 한번 보고자 했더니 얘네는 이제 리미트 AN의 값이 무한대로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얘네는 무한대로 간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모든 양수 M에 대해서 어떠한 모든 양수 M에 대해서 어떠한 정수 N이 존재해서 그 정수보다 큰 값에 대해서 정수보다 큰 값에 대해서 모든 AN 값이 M보다 크다고 얘기하면 얘네들은 리미트에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 값이 이제 뭐가 된다? 무한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 번 더 얘는 무슨 뜻이냐면 그래프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떠한 N의 값하고 여기 어떠한 AN 값이 있다고 했을 때 그럼 우리가 여기는 이미의 N이라는 값을 한 번 잡고 M이라는 값을 잡고 여기서 이미의 M의 값을 잡겠다는 뜻이에요 M의 값을 그럼 우리가 앞에서는 사실 문제 모르지만 얘네들이 점점점 크게 보냈더니 점점점 크게 보냈더니 이게 수열이 찍히는데 여기서부터 이게 점점점 커지는 그래프라는 뜻이에요 점점점 커지는 거 근데 이 M의 값이 한없이 커질 수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한없이 위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걔네들 모든 수열의 극한의 값이 뭐가 된다? 무한대의 값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얘네들 무한 극한에 대한 엄밀한 정의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다음 저희가 또 이제 어떤 것을 보냐면 이제 수렴하고 있는 수열의 극한의 의미에서 어떤 것이 있냐 수렴하고 있는 수열의 극한에서는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냐 봤더니 우리가 이미 함수에서 리미트 X가 무한 들어갈 때 X가 무한 들어갈 때 FX가 L로 보내는 극한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걔네들 N의 값을 정수값이 갖고 있다고 해서 걔네들 FN의 값을 AN으로 잡게 되면 우리는 걔네들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갔을 때 AN값이 L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뜻인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Y가 있고 이게 X가 있대요 우리가 그러면 여기가 이미의 N이라는 것이 이렇게 있다고 보다 L이라는 것이 있다고 보도하면 얘네들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함수의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가서 이렇게 가까이 가는 그래프가 있다고 할게요 Y는 FX 그럼 이게 바로 X가 무한이 갈 때 L로 가까이 가는 그래프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얘네들에 있는 여기 하나에 있는 모든 A1을 여기가 A1으로 잡게 되면 A1에 있는 함수값이 바로 여기가 될 것이고 A2에 있는 함수값이 바로 여기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쭉쭉쭉쭉 가면 A3, A4, A5, A6 그게 쭉쭉쭉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N이 무한이 보내게 되면 당연히 어디에 가까이 갈 수밖에 없죠 L로 가까이 갈 수밖에 없겠죠 그게 때문에 우리는 얘네들 갖고 있는 그 모든 그 모든 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걔네들 FN의 값이 바로 뭐가 될 수밖에 없다 L로 가까이 갈 수밖에 없다는 뜻이고 우리는 여기에 있는 FN의 값을 뭘로 잡았다 AN으로 잡았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도 쓸 수 있냐면 얘네들을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무한이 갈 때 AN 값이 뭘로 간다 L로 간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수렴하는 수열의 극한에 대한 표현 방식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제 수열의 극한에 대한 성질 몇 가지를 같이 한번 보고자 했더니 우리가 얘네들은 증명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함수의 극한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따로 증명은 하진 않을 거고 내용 자체를 같이 한번 보시게 되면 첫 번째는 수열의 극한의 특징은 수렴하는 수열에서만 성립한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첫 번째는 더셈과 뺄셈에서 분배 가능하고 실수비 앞으로 빨 수 있고 곱셈 나누셈도 분배가 되는데 나누셈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그 분모의 값이 0이 되면 안 되는 값을 갖고 있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P가 0보다 큰 상태에서 AN이 0보다 크게 되면 얘네들처럼 리미트에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P제곱은 리미트에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제곱, AN제곱, AN제곱에서 어떻게 AN제곱을 얼마나 P로 나눌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P로 나눈다는 것은 얘네들이 각각 쪼개가지고 곱한 것과 똑같기 때문에 뭐라고도 쓸 수 있다 리미트에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무한대로 갔을 때 AN값을 전체 몇 적업시킨다? P적업시킨 것과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수열의 극한의 법칙에 몇 번째, 여섯 번째 성질을 낸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고 저희가 또 샌드위치 정리라고 하는 압축 정리에서 퀴즈 정리는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것이 있다는 뜻이에요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어떠한 N이 N0보다 크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떠한 AN하고 BN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CN이 있다고 보도합시다 CN이 있다고 보도했을 때 여기다가 양쪽에다 이제 리미트를 붙이시게 되면 리미트에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리미트에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두 번째로 리미트에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세 번째로 리미트에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얘네들이 값이 변화가 되진 않는데 그 부등호가 변화되지 않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리미트를 붙이게 되면 뭐가 본다고 했죠? 등호가 붙인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것도 알고 했냐면 이런 것도 알고 했죠 여기 있는 왼쪽의 값이 L로 가고 오른쪽의 값도 L로 가게 되면 자동적으로 L과 L 사이는 L밖에 없겠죠? 이 값도 L이 된다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샌드위치 정리라고 하는 압축 정리의 의미가 된다는 건데 대표적인 예제는 이런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가 N분의 1이 있고 N분의 2가 있다고 치면 N분의 1보다는 N분의 2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뜻이겠죠 리미트를 붙이면 이 값이 0이고 이 값이 0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는 모든 BN 값이 다 뭐가 될 수밖에 없다?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압축 정리, 즉 샌드위치 정리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어떤 것도 있냐? 이런 식의 정리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절대값 AN 값이 0이라고 한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 값도 0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우리가 증명을 해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증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명제가 참이면 뭐도 참이라고 했죠? 대우도 참이라고 했거든요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대우라고 하는 것은 얘네들 이면에서 끊으신 다음에 이면에서 끊으신 다음에 위치를 바꾸신 다음에 부정까지 시키시는 게 우리가 대우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대우의 값은 어떻게 쓸 수 있냐 리미트에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 값이 뭐가 아니면 0이 아니면 얘네들 리미트에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절대값 AN 값도 뭐가 되지 않는다? 0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확인하는 게 우리가 대우가 되겠죠 만약에 우리가 얘네들 첫 번째 리미트 AN 값이 0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 값을 뭘로 잡으신다? 알파라고 할 건데 알파가 0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얘네들 절대값을 시킨 거기 때문에 절대값을 시켜서 우리가 리미트에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절대값 AN 값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값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나올 거예요 어떤 거냐면 알파가 양수로 되게 되면 알파가 나올 것이고 알파가 음수가 되면 마이너스 알파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것이죠 맞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얘네들이 알파가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값도 뭐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0이 안 된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리미트의 AN 값이 0이 안 돼버리면 리미트의 절대값 AN 값도 0이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명제가 참인 것을 알고 있어서 우리는 당연히 대우도 참이 된다는 것을 밝힐 수 있다는 게 얘네들 정리의 식도 완성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럼 저희는 또 이제 몇 번이냐면 우리가 이제 본격적인 예제들을 몇 가지를 한번 같이 한번 보고 싶은데 첫 번째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예제는 N 대신에 무한대를 집어넣으면 우리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골인데 우리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골 같은 경우는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푸냐 우리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골의 문제를 풀 때는 분모에 어 최고차로 최고차항으로 어 나누어서 문제를 푼다고 얘기했습니다 분모에 최고차항으로 나눠서 우리가 문제를 풀겠다는 것인데 문제를 한번 풀고자 하면 어떤 것이냐면 얘네들 문제를 봤더니 리미트의 N이 무한대로 왔을 때 리미트의 N이 무한대로 왔을 때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얘네들은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1분의 N의 값이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데 분모에 최고차항으로 뭐가 되냐 바로 여기는 N의 값이 되기 때문에 전체를 뭘로? N으로 전체를 뭘로? N으로 나눠보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왔을 때 어 1 플러스 어 N분의 1분의 1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무한대라고 하는게 되면 무한대분의 상수는 0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값은 1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에 있는 예제 4번에 대한 문제의 정답은 뭐가 된다? 1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고 그리고 두 번째에 있는 예제 5번은 어떤 것이 있냐면 수열 AN 값이 루트에 루트 10 플러스 N분의 N이라고 했을 때 얘네들이 수렴을 하는지 혹은 발산하는지를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이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앞에다 이제 뭐를 붙여주실 거냐면 리미트를 붙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리미트에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그 AN 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 봤더니 그 리미트에 N이 무한대로 가는 상태이송 이는 루트에 10 플러스 N 10 플러스 N분의 N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문제는 무엇이냐면 얘네들의 이제 분무의 최고차는 뭐냐면 루트 N이기 때문에 여기다 루트 N 나눠주시고 여기다 똑같이 뭘로? 루트 N을 나눠주신다는 뜻이에요 나눠주시게 되면 얘네들은 리미트에 N이 무한대로 간다는 가정하에서 나눠주시게 되면 첫 번째가 루트에 N분의 N분의 10에다가 플러스 1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고 위에는 나눠주시면 루트에 뭐가 되죠? N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문제는 이제 무한대문의 10은 얘가 0으로 가기 때문에 0으로 간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쓰게 되면 리미트에 N이 무한대로 간다는 가정하에서 루트 N이 되겠죠 그럼 당연히 루트에 있는 집어넣음을 루트 무한대도 무한대이기 때문에 문제 정답은 무한대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수렴이 아닌 뭐가 된다? 발사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얘네들은 예제 몇 번? 5번의 값도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네 우리는 또 몇 번 예제 6번을 한번 보시도록 할 건데 우리 예제 6번은 N이 리미트에 N이 무한대로 왔을 때 N분의 LNN값에 있는 값을 계산하는 것이 우리 목적이 되겠죠 네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함수로 봤을 때 우리가 아까 어떤 정리가 있었냐면요 이런 정리가 있었어요 어떤 것이 있었냐면 리미트에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FX값이 뭐가 된다? L로 간다고 가정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F에 N의 값이 또 뭐가 된다? L 된다는 성질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럼 이 성질을 이용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네 그럼 저희는 얘네들을 이제 뭘로 봤을 거냐면 함수로 이제 보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FX라고 하는 함수를 어떻게 잡을 거냐 FX를 X분의 LN의 X로 이렇게 잡겠다는 뜻이에요 LNX로 그럼 얘네들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리미트에 X가 무한대로 간다는 가정하에서 우리는 X분의 뭐가 되죠? LN의 X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가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기 때문에 무슨 정리를 쓸 수 있죠? 그렇죠 로피타 정리를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로피타 정리를 쓰게 되면 리미트에 X가 무한대로 간다는 가정하에서 첫 번째 보시게 되면 이제 분노의 값 X를 미분하면 뭐가 되죠? 그렇죠 1이 될 것이고 분자 LNX를 미분하면 뭐가 돼요? X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이 값을 다시 한번 쓰게 되면 리미트에 X가 무한대로 왔을 때 뭐가 된다? X분의 1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얘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X분의 1의 값은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뭐가 된다? 0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예제 6번에 대한 문제의 정답은 무한대분의 상수는 0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게 예제 6번의 값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얘네도 완성할 얘네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리미트에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N분의 N분의 NN의 N의 값도 뭐가 된다? 0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늦게 예제 6번의 값도 완성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럼 저희는 또 몇 번 예제 7번을 보시게 되면 예제 7번은 어떤 식의 내용이 있는지 봤더니 수열 AN값이 이제 뭐라고 했냐 이제 마이너스 1에 N제곱이 되어 있다고 했을 때 얘네들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조사하는 것이 목적이 된다는 뜻이겠죠 그럼 먼저 얘네들이 조금 이제 이해를 돕고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이제 그래프의 관점에서 같이 한번 보게 되면 얘가 AN으로 접고 얘를 좀 한번 N으로 접어봅시다 그럼 저희는 점을 찍어보고자 했더니 첫 번째 1을 집어넣으면 1을 집어넣을 때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이게 될 것이고 2를 집어넣으면 1이니까 1이게 될 것이고 3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4집어넣은 1 5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6집어넣으면 1 이런 식의 된다는 뜻이에요 맞죠? 그럼 우리 얘네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연결을 시켜봤던 연결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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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그럼 얘네들은 이렇게 쭉 연결시키려면 당연히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한 곳으로 가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얘처럼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한 곳으로 가지 않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진동이라고 하고 얘처럼 이제 왔다 갔다 해서 한 곳으로 가지 않는 케이스의 진동은 뭐가 된다? 발산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얘네들이 갖고 있는 예제 7번의 답도 완성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네 그럼 저희는 또 이제 몇 번 해보실 거냐 저희는 이제 예제 8번도 한번 보시게 되면 예제 8번은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것이냐 네 리미트의 n이 무한대로 왔을 때 n분의 어 마이너스 1의 n제곱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 값이 존재하면 그 값을 어 구하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죠 자 아까 우리 어떤 식이 또 있었냐면 이런 식이 또 있었어요 어떤 식이 있었냐면 저희가 이제 리미트에 리미트에 아까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절대값 an 값이 이제 뭐가 된다? 0이 어 0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리미트에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뭐가 된다? an 값도 뭐가 된다? 0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예제 8번의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용해서 예제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 예제 8번을 풀 거기 때문에 어떤 식의 문제를 풀 건지 한번 보시게 되면 우리 리미트에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어 절대값에 n분의 이제 마이너스 1의 n제곱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고 음 절대값이 된다면 우리의 부호에 상관없이 1은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죠? 리미트에 어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무한대로 갔을 때 n분의 1로 쓸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n이 무한대니까 무한대면 상수는 0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땐 우리가 0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리미트에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 n값에 이제 뭐가 된다? 0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예제 8번의 답도 완성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예제 8번의 문제정답은 뭐가 된다? 0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네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정리는 어떤 것이 있냐면 이런 식의 정리가 또 있다고 한답니다.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어떠한 리미트의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 n값이 우리가 l로 간다고 했을 때 l로 간다고 했을 때 그 f가 l에 관해서 뭐가 된다? 연속함수라고 정의를 한다고 친다면 우리는 다음이 성립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얘네들이 리미트의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f의 a n값이 fl과 똑같다. 이 fl과 똑같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걸 의미하는 거죠. 리미트가 아니고 f가 있는 상태에서 얘는 리미트의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무한대로 갔을 때 a n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걔네들 이제 리미트가 함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그 함수가 l에서 연속이 되어버리면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이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뜻이죠. 함수가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 함수가 딱 보시게 되면 y는 fx가 있고 여기는 이 값이 바로 뭐가 된다? l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럼 저희가 첫 번째에 있는 왼쪽 같은 케이스는 어떤 것이냐 봤더니 얘네들 주어져 있는 그 수열의 극한에 대한 함수값들이 얘네들이 l로 가까이 간다는 뜻이에요. 점 찍을 때마다 이렇게 맞죠? 어딘지 모르게 점 찍었을 때 l로 가까이 갔기 때문에 얘네들이 가까이 가는 값이 어디로 가까이 가야죠? l로 가까이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a n값이 뭐 이게 a1 이게 뭐 a2 쭉쭉쭉 가서 an이 된다고 했을 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네들 리미트에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f에 a n이 된다는 것의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면 여기에 있는 a n값이 점점 점점 l에 가까이 가는 값이기 때문에 당연히 함수값도 f에 l로 가까이 간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얘네들 정리의 내용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죠. 한 번에 우리가 연속함수의 케이스는 얘네들 리미트 값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인데 그거를 한번 적용할 수 있는 예제가 몇 번이냐 예제 9번에 있는 첫 번째의 값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sin의 n분의 pi의 값을 먼저 구하는 것이 목적이 된다는 뜻이겠죠. 그럼 얘네들도 우리가 똑같이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봤더니 이 sin의 sin의 n분의 pi n분의 pi의 값은 당연히 우리가 어떠한 극한값을 갖고 있는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 리미트에 리미트에 n이 무한대로 간다고 했을 때 sin의 n분의 pi가 n분의 pi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sin을 붙여놓은 상태에서 먼저 얘네들 리미트에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뭐가 된다 n분의 pi를 먼저 붙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뜻이에요. 우리가 sin의 n분의 pi라는 것은 뭐가 되느냐 무한대분의 상수이기 때문에 이 값은 바로 0된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우리는 이 값이 뭐가 될 수밖에 없다 sin의 0이 되고 sin의 0이 값은 자동적으로 0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제 9번에 대한 문제의 정답은 0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희는 또 몇 번 예제 10번도 같이 한번 보시려면 예제 10번은 어떤 것이 있냐 봤더니 얘네들은 이제 수열 an값이 n의 factorial 분의 n의 n제곱 분의 n팩토리얼이 있다고 했을 때 걔네들은 이제 뭐를 조사하는 게 목적이냐면 수렴하는지를 조사하는 것이 우리 목적이 된다는 뜻이죠. 네 그럼 저희가 얘네들 먼저 an이 갖고 있는 의미를 먼저 파악을 해보고자 했더니 맨 처음에 an을 먼저 한번 나열해서 한번 써봐도 합시다. 나열을 쓰게 되면 n의 n제곱이라는 것은 n n n 쭈쭈쭈 가서 마지막에 n이 이렇게 n개가 있다는 뜻이고 n 팩토리얼인 것은 1이 있고